여기가 티셔츠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티셔츠를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홀로그램 CK 로고가 매력적인 그런 티셔츠죠 반짝반짝 반사가 돼서요 정말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티셔츠예요 기본 핏에다가요 세미 크롭 기장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크롭 느낌을 낼 수가 있고요 엄발 기장감으로 트임을 내줘서요 좀 더 스타일리쉬하고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블랙과 화이트도 함께 있습니다 남성용 폴로 티셔츠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CK 로고가 배치로 들어가 있어요 트임이 있어서 더 편하고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기본 디자인이라서요 깔끔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도 코디하기가 좋아요 이 블랙 컬러와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시원하고 멋스러운 케빈 클라인진의 티셔츠들 롯데온으로 모두 구경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